chapter 3, 제 3장입니다. 3장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소스코드가 동절 안해요. 그래서 소스코드로 손을 좀 받습니다. 손을 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 입니다. process, the bedlock of concursion fault tolerance. 이 얘기가 제 3장의 내용이에요. processes 해서 그런 다음에 소 주제가 이렇게 몇가지 있죠. inside beam, working with process, creating process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summary 까지 딱 정리되어 있는게 chapter 3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chapter 3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동작을 잘 안해요. 코드들이. 아마 지금하고 버전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산만하게 섞여 있어 가지고 어떤 코드가 어떤 코드에 연결되는지 찾는데 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chapter 3에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version 1, 2, 3, 4에서 v1, v2, v3, v4까지 정리를 했어요. 교재에 있는 순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재 어디있나요? 교재 내용. 교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서에 맞춰서 1, 2, 3, 4. 4등분에서 정리를 주겠어요. 일단 소스코드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간에 한번 쭉 눈으로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저와 같이 코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교재 chapter 3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library, elix3 옆에서 cache work라는 거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cache work. 이렇게 해서 내용, 코드 내용은 그냥 보시면 다 이해를 할 만한 내용입니다. init, spawn, spawn 넣고 그 다음에 loop 넣고 get 컨텐츠 쭉쭉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하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clock, clock ex 그리고 core ex 그리고 server ex 세 가지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래서 clock 이라고 하는 폴드에다가 얘네부터 3개를 넣고 데프 모듈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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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아 또 마찬가지 데프 모듈 그래서 코아입니다. 코아가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어... 데프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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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넘버를 받아서 넘버를 받아서 넘버 플러스 원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간단한 거에요 간단한 거에요. 우리 전에 어... 디자이밍 엘리스 시스템 제일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복습 삼아 보자. 그리고 서버는 스테이트를 스테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데프 모듈 런과 리턴 두 가지를 했었죠. 데프 런 스테이트 그리고 리턴 데프 리턴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리턴 스테이트 리턴 런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리슨 할까요? 어쨌거나 런 이렇게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 스테이트이고 얘는 리슨에다가 스테이트를 던져주는 것을 스테이트 받은 값을 가지고 얘는 뉴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에요. 스테이트 그런 다음에 뉴 스테이트를 다시 런 하는 겁니다. 뉴 스테이트 이게 서버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리서는 스테이트 하고 뭔가 메시지를 받겠죠.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케이스 해서 메시지 만약에 Tick이면 Tick Tick이고 다음에 PID를 받으면 그러면 얘는 코아 이제 우리 코아 클락에 코아에 잉크에다가 스테이트를 던져주는 거에요. 그럼 이 스테이트를 던져주면 잉크가 뭔가 리턴 할 거 아니에요. 리턴 하는 값을 다시 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만약에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받게 되면 PID 이 스테이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ender PID 에서 뭔가 뭔가 리플라이라던가 리플라이 에서 스테이트 이렇게 보내주는 거에요. 그죠? 요게 요게 기본적인 구성 서버의 구성입니다. 그죠? 서버 구성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락 얘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죠.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클락이라고 인터페이스 모듈 모든 엘리스 시스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모듈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모듈 얘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 였고 그리고 서버 이게 서버 모듈 서버 우리 쓰는 서버가 우리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서버를 쓰게 됩니다. 젠 서버와 슈퍼바이즈 이 두 가지를 쓰게 돼요. 슈퍼바이즈는 다시 다이나믹 슈퍼바이즈와 일반 슈퍼바이즈 다이나믹 슈퍼바이즈 얘네들의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 그게 서버의 역할이에요. 그죠?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모듈 클락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실제 계산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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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구성이에요. 이게 뭐든 아무리 복잡한 LX 시스템이라도 기본적인 구성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캐시 워크라고 하는 거 얘는 하는게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닛 했을 때 스폰하고 루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서버에요. 캐시 워크는 서버입니다. 스테이트를 이렇게 리플레이시 타이머 터미네이트 메세지 캐 컨텐츠 컨텐츠를 불러오죠. 콜로 캐 컨텐츠 내용 밑에 여기 있고 내용 나머지들은 코드는 우리가 이전에 다 봤던 종류 기초 엘릭스 기초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라서 어려운 코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체 그림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서버 서버는 대개 이렇게 이닛과 루프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어요. ax-example-text 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우고 더러쉬 이번에는 챕터 챕터 0 3 에서 엘릭스 드립 들어가세요. 응? 노 서치 파일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군요. 한 칸 더 올라갔어. 엘릭스 드립 한 칸 더 한 칸 더 위에 없죠.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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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03 엘릭스 드립 그런 게 없다고 뜬습니다. 엘릭스 드립으로 안 되어 있나요? 어 없네요. v1 v1 엘릭스 드립입니다. 자 여기서 v1 첫 번째 버전 엘릭스 드립 들어왔을 때 ix xmix 들어서 여기 이너스 스타를 한번 구성하겠습니다 뭐 pid가 안 유저 있다고 되어있네요 컴파일레이션은 서버 ex 그러네요 요게 요건 다 봤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delete 다시 ix 자 볼까요 요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크리에이팅 프로세스 뭐 요거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화면 글자 크기 이 정도면 됐나요 크리에이팅 프로세스 셀프 쭉쭉쭉쭉 나와있는데 요걸 좀 보기 좋게 볼까요 보기 좋게 템프 ex ex 파일로 보죠 ex 파일로 보면은 코드가 좀 깔끔하게 보여요 그죠 요렇게 깔끔하죠 셀프가 어떻고 요리되어 있는 스폰 타이머 슬립 아임프팅 되어있고 요건 이제 클로즈 개념입니다 클로즈 혹은 람다라고도 얘기하죠 클로즈 셀프 현재 지금 얘의 159번 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스폰해서 새로운 펑션을 하나 스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인스펙트 셀프 얘는 스폰 된거니까 복사로 안됐네요 복사해서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자 했어요 그러면 166번 아임 러닝 인 프로세스 166번 지금 166번에서 돌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x는 포 주고 그런 다음에 스폰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x 곱하기 x equal x 곱하기 x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number는 16이 되고 이때 스폰하면서 x를 받아서 이 x 곱하기 x 할 때 이 x는 뭐에요 이 x는 얘에요 예 그죠 그리고 x 곱하기 x를 해서 세로 x에다가 붙여줬죠 그죠 그럼 이 x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x는 여전히 4 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x16은 어디 간거에요 이 x16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나면서 어 다시 우리 바운더리가 환경 environment가 다시 돌아온거에요 그래서 x는 4 입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다른 것도 어 뭘 하나 좀 더 했으면은 쉽긴 한데 비슷한 예제가 좀 더 다른 예제도 있어요 좀 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ender 해서 mysdelfer 메세지고 sender result receive do 요건 우리 다 프로세스 내용이니까 아마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other result result unexpected 메세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메세지는 ioff message 메세지 after 이거 long computation 이거 컴퓨테이션 컴퓨테이션 result 요거는 어 이게 보니까 2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2장에 있던 내용을 지금 여기 3장에다 제가 넣어둔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2장 내용 같애요 정황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이게 아마 제 3장에 있는 v1 지금 우리 앞부분에 3장의 앞부분에 있는 예제가 이거 같애요 그죠 캐시 워크 pid 해서 캐시 워크 pid 넣고 175번 해서 워크 pid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et contents sender plush sender plush 이거 뭐 돌려볼 필요 없겠죠 우리 다 봤던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 자 어쨌거나 temp 아니죠 ix example 텍스트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은 아무래도 2장에서 다룬 내용 같애요 그래서 봐가지고 2장 내용이면 2장으로 옮겨놓을게요 옮겨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git 올려놓겠습니다 temp 는 다 썼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delete 자 이어서 v2 두번째 v1 v2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교재 내용을 따라간 겁니다 교재에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chapter 3 앞부분이 v1 있고 중간 v2 좀 내려가서 v3 그리고 마지막은 v4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교재를 읽어 나가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v1 v2 보시면 됩니다 gap v2 v2